세계의 피라미드 14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현대식 피라미드 건축물로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피라미드와 텍사스주 겔버스턴의 무디가든즈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화와 하브이의 궁전이라고도 불려지는 평화와 화해의 궁전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62미터 높이의 피라미드로 2019년 이후부터 비종파적인 국립영성센터이자 이벤트 회의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영국 건축회사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설계한 이 궁전은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200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5,800만 달러 한국 돈 약 750억의 비용으로 지어진 이 프로젝트는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회의를 비롯하여 2001년과 2002년에는 국제 아스타나 액션 영화제가 이 궁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건물의 피라미드 부분은 62미터 높이로 15미터 높이의 흙으로 덮인 블록 위에 앉아 있으며 이 모든 건축물은 지상 위에 떠 있습니다. 구조물은 5개의 삼각형 층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은 면당 12미터로 하부 부분인 3개의 삼각형 층들은 옅은색의 화각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상부 부분인 삼각형 층들의 두열, 즉 면당 4개의 삼각형은 9700스퀘어 피트 약 900제곱미터의 스테인글라스로 덮여 있는데 이는 영국 건축 예술가 브라이언 클라크의 작품으로 유리 피라미드의 예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조는 피라미드의 경우 스테일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며 하부층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건물을 30cm까지 팽창시킬 수 있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40도 이상에 이르는 80도 이상의 온도 변화를 위해 팽창과 수축을 견디도록 건물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극심한 기후 변화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피라미드의 한쪽 코너를 고정하고 다른 세 곳의 코너는 교량 받침에 놓았는데 이것은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하는 흔한 기법이지만 건물에서는 최초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다양한 종교들 즉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도교 및 기타 신앙들에 맞는 숙소들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300석의 오페라하우스, 국립문화박물관, 문명대학 도서관과 카자흐스탄 민속 지리단체들을 위한 연구센터가 들어있으며 평화의 피라미드는 종교의 이해, 폭력의 단념, 신앙 및 인간평등의 증진을 위한 글로벌센터로서 여겨집니다. 카자흐스탄의 정신을 반영하는 평화의 피라미드는 문화, 전통,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대표자들이 평화, 조화, 합의로 공존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200명의 전세계 주요 종교 대표자들은 3년마다 스테인글라세의 황금색과 카자흐스탄 구국기 색상인 담청색 빛을 흠뻑 받으며 뉴욕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을 기반으로 한 원형회의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디 가든지는 1986년 텍사스주 길버스턴에 개장한 골프코스와 호텔을 갖춘 교육적 목적의 관광지입니다. 이 비영리 관광지는 자연 보존과 야생동물에 관해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면서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무디 가든지의 명소로 3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아쿠아리움 피라미드는 초대형 아쿠아리움으로 수많은 오류종 및 기타 해양 동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 피라미드는 열대식물, 동물, 조류, 나비, 파충류,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원숭이들과 두 발가락 나무들보들을 포함한 기타 다양한 열대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피라미드에서는 과학지향적 전시회와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디 가든지의 또 다른 주요 명소는 여름에 문을 여는 백사장인 팜 비치로 아이들을 위한 작은 워터파크, 라곤풀, 유스풀, 타워슬라이드, 온스탕, 짐 라인과 물놀이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1999년에 문을 연 이 푸른색 아쿠아리움 피라미드는 대략 12층 높이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에 있는 방대한 풀에는 물고기, 상어, 물개, 펭귄을 비롯하여 대략 만여종의 해양 동물들이 있는데 각 풀은 바다의 다양한 지역들, 즉 북태평양, 남태평양, 남대서양과 카리브해를 대표합니다. 1993년에 완공된 열대우림 피라미드는 열대우림 동물들이 10층 높이에 살고 있는데 2008년 미국에 극심한 피해를 안겼던 허리케인 아이크 이후에는 2,500만 달러, 약 300억에 이르는 보강 프로젝트를 투자하며 관광객들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세계 열대우림 프로젝트는 교육, 자연보호, 그리고 새로운 희귀 및 멸종 동물들의 잠재적 미래 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대우림 피라미드에서는 천종 이상의 동물들이 있는데 자이언트 아마존 리버스 달, 사킹 원숭이, 오실롯 및 기타 광범위한 동물들과 조류, 파충류들이 열대우림 환경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테마로는 박쥐동굴과 요란하게 쏟아지는 폭포, 마야 유족 등이 있으며 따뜻하고 습한 내부는 열대기후 환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997년에 문을 연 디스커버리 피라미드는 여행 전시회와 라이드 필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맨 아래층에 스펀지밥 선펜츠 어드벤처 라이드를 추가하면서 스펀지밥, 비키니시티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잠수함 항해 모음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2019년에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해저 이만리, 인터랙티브 어드벤처로 대체되면서 관객들은 자신이 선택한 여러 해양을 통해 노틸러스 잠수함을 이끌고 딥이라는 이름의 보고를 따라갑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14번째 시간으로 현대식 피라미드 건축물인 카자흐스탄 피라미드와 우디 가든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